반갑습니다. 시니어 행복대학입니다. 지난 영상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시니어 행복대학의 영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 더 한층 추가되고 더 한층 구체적으로 정보가 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 날짜가 중요하죠. 중요한 신청 날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9월 6일서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10월 29일 신청을 마감을 하고 받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신청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하고 받은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신청이 시작이 되면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겠죠. 지난 백신 예약처럼 혼선이 빚어질까 봐서 이번에는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9월 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번과 6번 7일에는 2번과 7번 8일에는 3번과 8번 9일에는 4번과 9번 10일에는 5번과 0번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다르시겠죠. 생년월일, 출생년월일에 있어서 출생 연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내 출생 연도가 끝번호가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부터는 날짜와 상관이 없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난 애매한 구간이고 성질이, 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제외국민, 제외국민이라고 하면 영주권자이신 분들인데요. 이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 살고 계시거나 친인척분들 중에서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즘 세상에는 참 많으시죠.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외국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고 건강보험에 자격이 있다면 가능하고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가능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친인척 가족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러기 가족인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직접적인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관련 은행, 거래은행을 통해서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 세 번째로는 나는 은행에 가기도 힘들고 온라인이나 인터넷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은 복잡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세 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에서,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 신고서 접수 후 지급 준비 완료 통보, 다시 재방문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신고서를 받고 지급 준비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지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1533국의 2021번, 1533-2021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국민지원금 콜센터를 이용해서 문의해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화번호 꼭 알고 계시고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받을 국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간단히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없어집니다. 소멸된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시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시국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한마음으로 코로나 이 사태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니어분들 은퇴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하시는 시니어 행복대학의 중요정보시간의 영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들 함께하시면서 구독하시고 알람설정과 함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종모양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소식, 또 재미있는 소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행복대학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